안녕하세요. 노라는 카센터입니다. 지금 시간 5시 38분이에요. 저녁 5시 38분입니다. 저희 카센터 앞에 눈이 지금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. 지금 주위에 다니시는 분들 다 우산 쓰고 다니고 자동차도 지금 아주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어요. 이거 어떡하죠? 보이시죠? 하얗게 눈이 자전거도 지금 먼거 먼거 위험하게 타고 다니고 있네요. 큰일 났어요. 큰일 났어. 내일은 천상 하루 종일 눈 제설 작업합니다. 저녁에 오다가 그쳐야 되는데 하얀 눈으로 하얀 눈으로 완전히 덮고 있어요. 오토바이도 눈에 덮여있고 서복서복 자동차도 여기는 제가 단골로 좀 많이 가는 구이치킨 숯불 바베티오 정말 맛있어요. 숯불로 해서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. 나중에 한번 오면 사드릴게요. 오실 분도 오세요. 자 여기는 오리돼지마을 오리 삼겹살 아주 맛있습니다 아 여기도 제가 자주 오는 단골 식당 단골 음식점 이에요 여기는 뽀빠 방 뽀빠 방 뽀빠 방은 한번 내가 네이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일단은 준수 사항 한번 이렇게 청소년 출입 여부 및 출입 가능 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자 우리 애기들이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인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치암 참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저도 여기는 주위 옆에 바로 있어도 안아봤어요 여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뭐 선글라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햄하고 뭐 의성마늘 뭐 이런 게 많네요 힘내라 코리아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여기도 스팸 스팸 스팸이 많네요 스팸 여기는 거의 다 뽑아 갔어요 한 6개 7개 남았네요 여기 보면 지폐 교환기 보이시나요 아 여기가 뽀빠 방이에요 그래도 실내 인테리어가 시계도 RF 숫자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고 좀 모양이네요 어 이렇게 한번 뽀빠 방 실내를 한번 찍어 봤어요 뽀빠 방 나오자마자 아이고 또 눈이 한방 눈이 오다가 조금쯤 들어오고 있어요 아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 추워서 추워서 지금 바로 카센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잘 찍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연결해서 보시면 자 자동차들이 거북이 운전하죠 이게 이제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차량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대중교통 위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저도 오토바이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 또 걸어서 출퇴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